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또 한 번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뷔의 신비로움을 담아낸 그림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페인팅 아티스트 킬드런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뷔을 그린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킬드런의 그림은 푸른 배경 아래 환상적인 뷔의 옆모습을 담아내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데요. 또 뷔의 머리 위에 하트 모양의 버터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려놓고 게시글에는 버터라는 버터와 뷔을 합한 단어를 적어 방탄소년단이 오는 21일 공개할 신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뷔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과 행동으로 분야를 뛰어넘어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킬드런의 그림의 토대가 된 사진은 뷔가 며칠 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직접 공개한 예술같은 옆모습을 드러낸 사진입니다. 맵 오브 더 소울 1 콘셉트 포터북 촬영 컷으로 보이는 뷔의 모습은 블루톤의 배경 아래 눈 밑에 붙인 보석 파츠와 화려한 귀걸이로 화려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완성했는데요. 뷔의 오뚝한 콧날과 베일듯 날렵한 턱선은 살아있는 조각 비주얼이라는 뷔의 별명을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또 뷔 투 뷔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져 인어 왕자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된 뷔의 아름다운 옆모습에 뷔의 얼굴은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도 그림으로도 다 최고! 뷔 분위기 잡아서 그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그림 멋지다! 얼른 미술 갤러리에 걸어야 할 것 같아 보는 것만으로도 미적 쾌감이 느껴지는 완벽한 옆모습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자작곡 윈터베어 뮤직비디오가 7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뷔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윈터베어를 공개했을 때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윈터베어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 뮤직비디오 연출, 출연, 곡 음원 재킷, 사진까지 모두 뷔의 손을 거쳐 완성된 뷔의 모든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있는 곡으로서 서정적인 가사와 마음을 울리는 보컬, 아름다운 영상미의 뮤직비디오에는 그동안의 뷔의 감성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해외 투어 틈틈이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뷔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는 영상 전문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았는데요. 뷔가 좋아하는 장소인 공원, 새, 호수, 강아지, 거리에서 뷔가 뒤로 걸어가는 모습 등 메타포를 활용한 영상은 마치 한 편의 단편 영화를 연상시켰는데요. 영국 유명 매거진 데이즈드의 저널리스트 콜린 니카는 윈터베어 뮤직비디오에 대해 뷔의 다양한 경험과 감성은 음악을 영화적 관점에서 보여주는데 활용되었으며 예술가에게 필수적인 요건을 뷔는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빈의 김재아 씨는 윈터베어를 듣고 뷔는 르네상스맨으로 그의 예술성은 숨이 막힐 정도다 라고 감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매체 엘리트 데일리는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뷔의 목소리와 자장과 같은 달콤한 가사, 예술적인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손을 올렸다. 음율, 가사, 비주얼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윈터베어는 공개 후 유튜브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를 비롯하여 60개국 유튜브 트렌딩을 기록하고 샵 윈터베어는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 및 5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해 62개국 트렌드를 장식해 뜨거운 반응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윈터베어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사운드 클라우드 1억 3천 5백만을 기록하며 음원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앞두고 격경사를 맞이했는데요. 미국 전문 케이팝 앱 서비스 더쿠스는 방탄소년단이 월간 차트에서 4월 부문 전체 1위를 기록하여 북미권 케이팝 왕자를 차지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한 달간 30만여 포인트를 얻어 1위에 올랐는데요. 이들은 4월 월간 차트는 물론 앞선 1월부터 3월까지의 전체 유저로부터 가장 많은 반응을 얻으며 정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30여만 명의 전체 유저의 약 83%에 해당되는 25만 유저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84개 이상의 아티스트를 서비스하는 더쿠스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멀키 팬덤 특징으로 보이는 북미 팬덤 가운데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지지는 타 아티스트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데요. 더쿠스는 미국 내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단순히 1위라는 순위를 넘어 압도적이라며 5월 21일 오후 1시 영어 싱글 버터 공개를 앞두고 미국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총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수상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의 어플 내 2분기 활약이 기대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 RM의 버터 콘셉트 클립이 공개되며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공개된 클립은 다양한 색상의 조명과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뷔의 콘셉트 클립에 대한 기대감도 폭발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오는 6일에도 뷔를 비롯한 다른 멤버들의 콘셉트 클립이 공개될 예정으로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K님의 댓글입니다. 확실히 티머니와 콜라보하여 이번에 나오는 교통카드는 정말 고퀼로 뽑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테님의 댓글입니다. 일본은 어차피 테테랜드 한국 일본 통틀어서 트위플 개인 1위면 말 다했죠. 일본의 미소년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칠방탄세님의 댓글입니다. 일본에서 방탄 굿즈 관련 제조업들은 방탄이 얼마나 고마울까? 특히나 일본에서 뷔의 인기를 보면 뷔의 굿즈는 효자 상품이겠죠. 가뜩이나 팬데믹 사태로 경기가 안 좋은데 타니들이 전 세계에서 열일하고 있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윤키님의 댓글입니다. 테테 이즈먼들 울테테 하고 싶은 거 다 하삼 테테월드 만세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